제가 이 미래혁신청업재단장을 위해서 책만 쓰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. 필요한 사람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필요한 조직에 대한 도움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방송도 찍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칭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대표님은 여러 가지 걸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저한테 줄여줄 수가 있어요.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을 버셔야 됩니다. 이제 속도전이에요. 점점 시간이 빨라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. 그걸 생각만 했을 때는 아이디어로 끝나고요.